찹쌀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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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쌈총국 김치, 붕어 물을 또 줘 뜨러줘 또нуться 조심해 맛있겠다 어이 역시나 맛있습니다 지금 먹어요 알지? 내가 1분 정도 들끓인거 다? 이게 진라면 같다 사람들이 줄 서 있는데 뭐야 내꺼 왜 바꿔먹어 진라면 같애 그게 아 왜 한조클로 먹고 가 알았어 얘나꺼랑 내꺼는 신라면이거든 신라면이야? 어 맛있어 그래 이게 신라면이지 나 진짜 당황했어 고춧가루 고춧가루 버섯도 다 익었다 김치 음~~ 마늘 김치 비가 와서 그래 김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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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춧가루 고춧가루 김치를 넣고 완벽하게 하지 이건 한입에 묻는다 prominent 왜 이거 안먹어? 진짜, 이게 맛있어 으응 игра 양파가 너무 맛있어 양파 좋아 제대로 구겼어 완전히 탁치 양배추도 한입에 못 먹어요 새우 먹었어 새우 먹어서 한입 음 고춧가루 육수 쭉 먹기 육수 위에 올려있어 천천히 들어요 배구 그때 오면 이것저것 시켜 먹어요 고춧가루 여긴 들깨가 없구나 여긴 들깨가 없구나 응 물을 넣으면 된다 천천히 먹을 수 있게 손이 이름만 안 넣어서 먹었구나 깨시키는 게 제가 백종이 안 익히지만 백종과 같이 할까 밥밥을 못 넣어주세요 밥밥을 못 넣어주세요 전국이 좋지 전국이 좋지 전국이 좋지 아, 너무 맛있어. 오래, 오래. 잘 먹으면 더 맛있어. 나와, 조금 더 나와. 음. 동네, 동네. 그것도 안 매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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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동네, 동네. 어, Company. 아. 고파, 내가. 뭐्. 바uckles, 기타, 파, 불 껐어 불 껐어